쎄다! 유수원 누나가 성윤여를 잡고 예련 누나가 저를 잡는 분위기였다. 그런 얘기랬네? 기쌘 여자들이 남녀녀를 울렸나봐요.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했는데 이상하네요. 저희가 좀 주도를 하긴 해요. 예련 누나는 처음 만났는데 저희 감독님이 저를 촬영할 때 혜성이 잘생겼어. 잘생겼다. 이렇게 사투리 쓰시거든요. 그런데 옆에서 누나가 모니터를 하면서 난 제일 잘생긴 건 모르겠는데? 잘생겼어요? 잘생겼다 하면 깔끔하게 되겠죠? 이쁘게 생긴 거죠. 마스크는 괜찮아요.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마스크는 괜찮은데 약간 윤종신 씨 그런 과야. 맞아요? 나는 키가 좀 작잖아. 커는데? 형보다 커. 나보다 크지. 종신이부터 작은 배우가 어디 있어요? 있어. 있어. 가끔 있어. 웃긴 있겠지. 우현 씨도 나보다 지금 가.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? 근데 적시별로 쳐지진 않는구나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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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